화면 구현 무인 발맥이나 스마트폰 게임은 사용자가 화면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출력된 다양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. 화면 구현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눈으로 보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입력과 출력을 화면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. 본 과정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유저 인터페이스, 즉 UI의 설계에 따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설계한 UI를 기반으로 화면을 구현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다양한 구현 지침과 UI 표준 지침을 반영하여 화면, 홈, 메뉴, 흐름을 구현하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파트 1에서는 UI 설계 내용과 UI 메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을 알아봅니다. UI 설계 관련 용어부터 소프트웨어의 뼈대가 되는 아키텍처,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패턴, UI 설계 절차,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알아봅니다. 다음으로 파트 2에서는 UI 구현 지침에 따라 UI를 구현하는 것을 다룹니다. HTML5, CSS3, JavaScript, jQuery 등의 기본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화면, 폼, 메뉴 등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. 본 과정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교수자의 직강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기본 개념과 구조, 설계에 대한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시연, 코딩 실습 강의도 제공합니다. 각 강의 후에는 코딩을 완성해보는 퀴즈, 교수자 인터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. 화면 구현 과정을 통해 실무 능력을 깊이 있게 향상시켜 보세요. 화면 구현 여러 연기orman 방역 내용을 연락도록 하세요. 유식